주제를 바꾸어서 오늘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이 나이만 청년이지 청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성민 의원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기사를 좀 보니까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이준석 대표의 개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당이 도로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망하면 또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기분이 은찮았던 것은 이준석 대표의 개인 문제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 문제를 왜 유성민 씨가 나서서 옹호하느냐 이야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민 씨가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했기 때문에 눈에 이게 가시처럼 걸리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당이 그 뒤에 문제가 주장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그렇게 패걸이를 지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그런 이준석을 보호하느냐 이야기 유성민 씨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은 조폭 같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진행했는데 그걸 조폭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을 징계한 것은 조폭 같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 걱정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우리 당이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 그럴 밖에 국민의힘이 망해버려도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는 또 조선일보에 두 번째로 중요한 농객인 논술 주관인 김창균 칼럼이 자해로 무너진 이준석 그를 짓밟는 보수의 자해 이런 아주 엉터리 칼럼을 써가지고 납득이 안 되기는 이준석 징계 파동도 마찬가지다 사법적 판단도 내리지 않는 사안에 대해 같은 집안 식구끼리 먼저 징계에 나선 것부터 괴이하다 이런 김창균 논술 주관이 내하고 연배가 비슷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젊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욕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처먹고 있는 거죠 동아일부 국장을 지냈던 권순할 씨가 예리하게 지적을 하네요 조선일보 논술 주관 김창균이 7월 12일 4일자 지면에 양비론을 편한 듯하면서 사실상 이준석을 비유하고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비난한 칼럼을 썼다가 단단히 망신을 당했다 그리라는 것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을 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중 있는 칼럼에서 잘못 쓰면 한 방에 골로 가버리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조중동의 소위 칼럼 수준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중앙 칼럼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국민의힘 중앙여성위 부위원장 겸 중앙위 청년분과 부위원장 옥지원 어제 소개해드렸죠 30대 젊은 여성이 김창균 주관은 물론이고 조선일보 편집국 앞으로 이 칼럼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하는 공개 항의문을 보냈다 옥지원 부위원장은 김창균 조선일보 주관이 국힘 당대표 이준석에 대한 국힘 윤리위원회 징계를 사감 사적인 감정이라고 폄훼한 것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가볍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과 반성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질타했다 어쨌든 쓸데없는 전치공학적 논리에 과도하게 매몰돼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공감을 전혀 받기 어려운 황당한 칼럼을 썼다가 미국 코넬대와 중국 칭화대에서 공부한 30대 여성 당직자에게 통렬한 비판을 받은 논설주관 김창균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옥지원이 제기한 저런 논리적 비판에는 아마 김창균으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보다 한심한 칼럼이었습니다 나이 60줄에 어떻게 이따위 칼럼을 쓰냐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판단이 될 정도니까 비호하더라도 비호할 일이 따로 있지 맹식이 집권여당 대표라는 이준석의 그동안 행각들을 제대로 살펴볼 생각도 않고 충실하게 내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궤변 논리들로 그를 비호하는 몇몇 인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제정신으로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언론인 출신 중에 참 권순할 씨 같은 경우는 제정신을 갖고 사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참 아마 김창균 논술 주관의 이준석을 위한 변호와 관련된 글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것일 겁니다 아마 지금 들어가면 한 천여 명 정도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을 그 댓글 가운데 제 생각에는 한 95% 정도가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논술 주관까지 올라갔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금 언론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현역 정치인이지만 중앙무대를 내려와서 조심조심 이렇게 가끔 홍준표 의원이 글을 올리는데 나이만 청년이지 여야 모두 청년팔이 정치 그만해라 청년이면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이면 좀 폐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이면 좀 구태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이면 고정관념을 털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준석보다 제가 백배 천배 만배 청년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있고 자기 이익에 갇혀 있고 구태에 갇혀 있고 나이 28살에 뭡니까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표미를 봐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제공받고 그것이 발각되자 여러분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 내용을 녹음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청년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나도 아버지지만 새끼를 어떻게 키웠기에 그 딸이 행동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에 아버지 이야기 듣겠습니까 홍준표 18시간 정도 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경찰 장악 시도다 경찰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지 않나 경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장악 못한다면 그 정권이 나라를 담당할 수 있겠나 최근에 경찰이 통제를 거부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통제되지 않는 법률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정권이 바뀐 데 또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리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청년팔이 정치 좀 그만해라 자칭 청년대표로 나서서 서치고 있지만 나이만 청년이지 하는 행태가 기덕근 구태와 다를 게 뭐가 있나 말 잘했네요 신북풍이다 5년 내내 북풍 정치를 해놓고 김정은 이중대로 밝혀지니 신북풍이다 그게 반격이라고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네요 청년팔이 정치 좀 그만해라 여러분 청년이면 좀 순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도 있어야 되고 불의를 보면 분노할 수 있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폐기도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60대 초반인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뭡니까 외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죽었어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취업난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더라도 60대 초반인 공병원 하는 사람이 나선 사람에 깃발 들고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 뭡니까 선거 부정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러면 떠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나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뭡니까 이해관계가 크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살만큼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런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편없는 나라죠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는 거지 그게 이 설 수년 일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정 선거가 일상화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 계속해서 등장할 건데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놀러다니기 바쁘고 젊은 친구들 다 뭡니까 입 다물고 그래서 내가 나라가 망해도 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죠 사는 날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청년이면 뭡니까 70년 80년이 남아있는 세월이 주구장창 세월이 남아있는데 그 길고 긴 세월 속에서 뭡니까 선거가 엉망진창이 된 사회를 가지고 어떻게 지탱하게 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죠 그걸 옹호하고 있는 유성민이나 하태경이나 김창균이나 김용태나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냐고요 국힘당의 윤리위원장을 지닌 이왕희 씨가 연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본인이 잘 아는 거죠 국힘당 대선 경선에서 이왕희 씨가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서 또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을 당협위원장 이름들 탈락시키는 것도 다 이왕희 씨 결정이잖아요 이번 건은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폄하하고 국힘당이 조폭 같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개인적인 그런 신속한 게 좀 있지만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밥알과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고 뭘 가지고 뭡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회가 참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려할 수준으로 양심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허물어져가지고 아니 검찰총장을 잘했으니까 검찰총장을 출신을 대통령을 앉혀놓으면 불의를 보고 뭔가 좀 잘 해결해 줄 것이다 대통령 되는 뭡니까 이런 걸 하고 다니죠 이런 거나 정말 참 다 화받을 겁니다 세상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으니까 가끔가다 댓글에 뭐 이렇게 저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남기신 분 계신데 여러분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나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웬만큼 살았고 정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서 자란 나라지만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너무나 비급하고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너무나 반사실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러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좀 혼란이나 혼돈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공동체가 지탱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